이 느낌 아시겠어요? 뭐 안 해도 정신 살짝 모으면 깨어있는 느낌 아시겠죠?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? 어떠세요? 안 되는 분들은 눈을 두 번 빠르게 깜빡해 보세요. 막 숨 가쁘게 까마르게 해보세요. 뭐냐면 지금 정신 살짝 모은다는 게 뭔지 아시면 되죠? 몰라 할 필요도 없죠? 눈 똑바로 뜬 정도면 된다니까요. 아시겠죠? 다 아시는... 뭔가 동작에 집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지금 동작 안 하고 만드는 거예요. 어떠세요? 이거를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. 그럴 땐 알아서 정신 모아지잖아요. 완전히 거기서. 너무 매몰되니까 지금 이 순간 나를 잃어버리면 거기에 빠지거든요. 그때는요. 내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. 내 팔 날이 어디 있는지. 너무 어딘가 끌려갈 때는요. 나를 돌아보려면 나 지금 숨 들이쉬는지 내쉬는지 팔 다리 어디 있는지 엉덩이 느낌은 어떤지 이런 거 느껴보세요. 정신이 확 돌아와요. 여기로. 너무 끌려가지 마시게. 그렇죠? 정신을 자꾸 챙기면서 해야 돼요. 아니면 절이 확 끌려가 버리니까. 대상에 너무 빠지면 매몰될 수 있어요. 우리는 보살도 수행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일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몰입이 될 수 있죠.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매몰이 되는 거죠. 참나랑 늘 함께해야 되니까. 그런데 참나를 보고 있자는 건 아니니까 참나의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혹시 딱 그 주가 너무 바뀌면 좀 끌어오세요. 수행하는 관점에서. 그 일 할 때는 그냥 그 일만 하시고요. 내가 이제 수행으로 생각하신다면 갖고 오세요. 보세요. 제가 몰입책 있잖아요. 만약에 어떤 일을 재밌어 하는데 그때 몰입은요. 정신이 딴 데 가는 걸 모아서 거기다 모아주는 거예요. 그렇죠? 그걸 해주세요. 그걸 해주시고요. 너무 내가 저기 빨려들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으로 정신이 모이게 또 해주시고 계속 정신 모으는 작업이죠.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. 저 일에 몰입하겠다 그러면 저것만 생각하게 딴 생각을 쳐주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정신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또 그것도 쳐내고 다시 일이죠. 뭐냐면 화두에 대한 몰입 좋아해요. 그런데 화두에만 몰입해가지고 참나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. 중요한 건 내 참나잖아요. 그러니까 화두라는 방편을 써서 내가 정신을 더 차리겠다고 한 거니까 화두에 몰입하다가 화두하는 나한테 딱 몰입해 줘야 할 때가 있어요. 털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. 그때 내 정신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죠. 화두를 이용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죠.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. 드라마나 뭐나 확 보시면서 몰입력을 키워서요. 그걸 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정신이 깨어나게 되죠. 뭔가 보고 있는데 의식이 흐려지고 있으면 메모리잖아요. 그때 그걸 강하게 하려면 세상에 대한 몰입을 더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. 그 정신을 나한테 돌려가지고 지금 나 자신한테 돌려서 정신을 다시 차리게 만드는 거죠. 중간중간 계속 정신 차리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안 그러면 메모리 돼요. 그리고 두 가지예요. 그러니까 메모리 돼서 정신 차리는 거 그때는 태상에 더 정신을 모아줄 수도 있고 나한테 모아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. 태상에 너무 몰입돼 있는 게 싫은 것도 있어요. 몰입은 돼 있지만 지금 나는 나한테 몰입하고 싶은데 절이 너무 각오를 있다. 내 입장에서 이것도 일종의 메모리니까 나한테 한번 돌려보라는 거예요. 두 가지 구분해서 드라마 보고 너무 좋아요. 정신 깨워서 보고 있어요. 그런데 나는 지금 나 자신한테 몰입하고 싶어요. 그때는 다시 갖고 오세요. 나한테 그 힘까지 갖고 오니까 오히려 더 깨어있을 수 있어요. 간단해요.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의욕이 없어요. 아무 의욕이 없는데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왔어요. 정신 확 깨죠. 확 깨서 정신이 딱 몰입됐을 때 그때 그 힘으로 딱 나한테 다시 몰입하면 아까 그 흐릿하던 정신에서 밝겠죠. 문제는 못 가져오기가 쉽겠죠. 그리 가서 안 올라오고 할 수도 있겠죠. 지금 와 그런데 거기서 많이 가져온다면 정신 되게 차려져 있겠죠. 아까랑 달리. 그럼 이런 방편도 가능은 하죠. 의욕 없을 때는. 문제는 가서 못 오기가 쉽겠죠. 확 이렇게 가가시고 야 이제 가야지 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하다가 우리 핸드폰 못 놓듯이 잠깐만 잠깐 이것도 핸드폰도 방편입니다. 나 아무 의욕이 없을 때 핸드폰은 켤볼 의욕이 있지 않나요? 그래서 핸드폰 보시다가 정신 좀 차려서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고요. 그런 방편도 다 가능해요. 잘 쓰는 분은요. 이런 것도 다 써가지고 자기 애고를 계속 일신시킬 수 있어요. 만약에 깨워서 또 대상의 독서산면에 이렇게 몰입할 때는요. 정신이 흐려져가는 거를 더 그 앞에 있는 글자나 책만 알아차려서 다시 모으는 것도 수행이고요. 이것도 깨어나게 하는 수행이잖아요. 대상에 대한 몰입도 그건 슈퍼의식의 각성이니까 그것도 그런데 슈퍼의식이 안 느껴지고 무의식으로 빠져드는 것 같으면 다시 깨어나게 하는 것도 방편이고 대상에서 나에 대한 몰입으로 확 전환을 빨리 해보는 것도 수련이고요. 대상 몰입했다가 아까 같이 의욕 없을 때 대상을 하나 해서 몰입시킨 다음에 딱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. 애초에 화두를 왜 하는데요. 같은 원리예요. 아까 그거랑 의욕 없는 사람한테 화두를 잡게 해서 정신이 하나로 모이게 한 다음에 이때다 하고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. 너를 봐라. 그땐 잘 보이거든요. 내가 내가 드러나니까 하나에 몰입하느라고 딴 생각 못 하고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모아져서 내 안에 있는 공적용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.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무조건 알아차림은 드러납니다. 강해져서. 그때 그 알아차림 느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다양한 깨어있는 마음을 확장시키는 팁이에요. 유지 확장시키는 팁들. 말 한마디. 생각 하나. 계속 몰아갑시다 이거죠. 뭐 연불 뭐 다 총동원해서 계속 몰아가고 지금 이 순간에 현전만 하면 되니까 지금 나 있나요? 이거잖아요. 내 몸 안에 나 있나요? 다들 자기 몸이 있는 것도 잊고 해요. 뭘 할 때 매몰되면 몰입했거나 매몰됐을 때 나 있는지 아냐는 거죠. 나 지금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가 하고 돌아와 보시는 거죠. 물론 한 생각에 빠져드는 것도 지금 하는 생각이니까 몰입이에요. 근데 이게 이게 슈퍼식 각성으로 이어질 땐 몰입인데 무의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매몰이 된다는 거죠. 그때는 돌아와야지. 빨리 정신 차려야지. 왜냐면 그 선정과 일반 그거 차이가요. 그거예요. 일반 우리가 뭐 제 무슨 산매야? 무슨 산매? 게임 산매야? 하는데 보통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만약 진짜 그것도 산매가 될 수 있으려면 게임할 때 참나가 느껴집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염불할 때 내가 느껴지면 돼요. 그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. 참나가 느껴지면 깨어있는 거예요. 참나가 안 느껴지면 뭐든지 산매가 아니고요. 참나가 드러나면 진짜 산매예요. 산매라고 할 수는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. 보통 매몰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산매일 수도 있어요. 산나가 뭔지 모르지만요. 물어보면 똑같은 걸 말해요. 시공이 초월되고 어느 때보다 내가 살아있었다고 그래요. 정신이 어느 때보다 각성됐은 거예요. 그러면 산매예요. 근데 멍해지면 지금 무의식으로 흐른 거죠.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산매인 거죠. 그러니까 그것도 넓게 보면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 산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. 단, 계속 산매는 아니라는 거죠.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는 거죠.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. 알고 있으면 이게 약해지네 하면 강해지게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책 보면서 산매할 수 있어요. 다른 생각 안 나고 책과 나만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보는 행위에 집중한 거잖아요. 근데 거기에 푹 빠져서 몰입해 있는데 정신이 밝아지면 산매죠. 진짜로. 책을 봐서 나를 찾은 거죠. 근데 이때 참나를 찾겠다는 게 중요한 사람은 책을 놓고 참나를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 자리에서. 이것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. 너무 책 내용만 따라가다가 내가 있는 줄도 잊어버리고 의식이 만약에 너무 흐려지면 이거는 이제 그땐 산매가 아니라는 거예요. 책을 보는데 내가 참나가 드러나면 그건 산매죠. 훌륭한 산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몰입이 잘 되면 되게 약간 시공을 초월한 황홀감을 느껴요. 그게 산매랑 똑같잖아요. 근데 알고 한 산매랑은 다르죠. 물론.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고 했기 때문에. 모르고 했으니까 체험만 있고 개념이 없잖아요. 만약에 알고 하면 그것도 다 방편이라는 거예요. 알고 하면. 알고 하면 책을 보여줘서 참나를 찾을 수도 있어요. 내가 알고 찾은 거라 그건 적절하게 방편으로 쓴 거죠. 정확하게 뭘 찾을지 알고 한 거잖아요. 내가 나를 봐야 돼요. 내가 남을 보는 동안에는 대상에 대한 몰입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더 깊은 산매로 못 들어가요. 내가 나를 봐서 내가 나를 보는 상태가 태극 상태고 그게 결국 참나 상태거든요. 내가 나를 보면 참나 상태. 그거는 내가 나를 볼 때가 무분별지예요.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요. 주객이. 둘이 하나예요. 그러니까 무분별지가 지녀를 볼 때 둘이 하나예요. 그게 한 덩어리로 해서 지녀예요. 그냥. 되게 그게 힌트긴 해요. 화두에서도. 말큼 꾸신 꿈이요. 내가 나랑 하나가 돼서 원상이 되는 게 힌트예요. 그래서 예전에 이런 선문답 있잖아요.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. 어떻게 될 것인가. 고양이 밥이 쥐거든요. 쥐가 쥐를 먹은 거예요. 쥐가 쥐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. 그게 참나 자제예요. 쥐가 쥐를 먹으면 하나가 돼. 금별이 없어지죠. 금별이 없어지죠.